협찬을 신청하면 이제 다른 건 다 왔어요 다 됐는데 고양이 모래와 간식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고양이 저녁 모래 탈락 됐더라구요 오늘 연락 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우리 아가야들 뭐 그렇게 길냥이라도 깔끔하고 좋다 속상해서 그날 아픈 몸을 이끌고 너무 낮에 또 주사 맞아서 그런가 또 뭐 기운이 좀 에 솟아서 속상해서 막 방송을 했는데 어쩌다 브이로그 님이 세상에 저에게 이렇게 수프젯을 주셔서 제가 그 돈 고이 고이 이렇게 야옹이 모래와 모래 두개 사고 장난감 사고 간식 사고 이렇게 캔도 애들 이렇게 에 간식 먹기에 좋은 것도 먹이고 뭐 여러 원칙 솔직하게 어 아가야 여섯 가 큰 거 두 마리 인데 아가야들이 우리 야옹이보다 더 많이 먹어요 한창 성장기 라서 그래서 그런가 아이가 뭐 음 간식 비가 사로 비보다 더 들어가고 사로 하고 그게 두 가지를 섞어 먹여도 음 우리 내 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더라구요 모래는 조만간에 진짜 누구 말대로 1톤 차를 차에 한 차 사와 가지고 어 해놓고 지금 다 지인분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야 될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걔네들이 하루에 뭐 그냥 주택 가니까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열심히 청소해내 청소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제가 체력도 안 따라주고 걔네들 밥 주고 간식 먹이고 조금 놀아주고 그 하는데 지금 많이 친해진 편이라 예 친해졌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어쩌다 브이로그님 제가 이렇게 값지게 사용합니다 어쩌다 브이로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브이로그님 너무너무 감사해 알라뷰 어우 부끄러워 어쩌다 브이로그님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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